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에 나온 김동균 집 나온 부식입니다 줄자로 캔 쳐내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캔 3개가 있고요 얘네랑 맞춰볼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성공!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 김동균 집 나온 부식입니다 오늘 이 콜라캔을 불자로 따 볼게요 거리가 10.2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이 줄자로 콩붙겅을 따 보겠습니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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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생활의 달인의 김동규였습니다 짐 나온 구식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